그때야 송천자께옵소 항후상사당한 후 신신이 산란하여 치화요초로 시름풀 때 상임원이 다 치우고 한각전 견우자와 온갖 화초 진상받어 여의저것 신거두고 견 화초 바치는 사람은 거실을 두시며 구하갔다. 각색 꽃이 다 피했는디 바로 부영의 훈야요. 마당 주주홍륜화이며 바다기부도 거룩의 훈리 소식 측은 떠난 매화 신시의 향글부자랍 우드가 잇날 홍도화 월주 진영 다디달 향문신이 기화 꽃 누렴 섬섬 국제거비 금분야 두 보슬화 부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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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살룸을 소주 신국화권 공자왕순 방수화인 부계갈순무랄 관여 견딜난란들어 홀간이 찬순게 잘자지며 초궁화를 문기여 시아라던 지결화 이 화반기 불세무로 장신공주 백불이며 칠십제자 흘리칸으로 하늘하니 향우산 춘풍의살국권 원정벌이 흐리지베르 공창우절뱅롬 이화도와 금서라 배지로 증사로 외철쪽 방극 팔극 난 접화축 감질량과 컵을 허쩍 거짓 구두와 몽을 징 징이신 곳 난디상부일 콧둑 꿀병은 고구둑 추불추불추불 권람 세대 추불추불 이누 권람 허리 그가 이누 모든 천예롬 권람 소사공이 이 말 듣고 보자 모여서 그곳을 천작전 바쳐놓으니 천작 이라가야 조사공 베리실 시리고 우선 중산급원현 우입 한각전이 높고 보니 넓고 높은 푸른 입은 배를 삼아 태그리니 세상꽃이나 아니오다 그곳은 이름을 강산하라 지었겄다.